이 중사가 사망한 곳은 20전투비행단 내의 관사였습니다. 딸의 사망 이후 유족은 군의 조사 과정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사의 소속 부대인 15비행단에서도 사고 조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두 비행단 모두 처음부터 단순 자살 사고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 22일 저는 SNS 상황 공유방에 단순 사망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5월 24일에는 조사본부에서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정식으로 소면보고를 받았습니다. 5월 22일과 24일 보고 당시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누락했다가 25일 공군 참모총장의 전화로 보고했을 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성관련 사고라고 인지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장관에게 올라간 서면보고는 그냥 단순한 어떤 사망사건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 그 사안을 허위로 보고한 거죠. 원래 변사 사건 보고할 때 당연히 변사의 원인을 부기하게 돼 있죠. 그렇죠? 수사에서 밝혀내겠습니다. 수사에서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가 부의사관 이상 군인일 경우 최단 시간 내에 세부 내용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 보고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관님?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책임자들, 지휘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지침을 다 어긴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망사건 생기면 진짜 그 집에 숟가락 개숟갈 달게 되거든요. 그 인사상에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최근에 무슨 가족 문제가 있었는지,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가해자는 전출을 갔다, 검찰 단계에 송치돼서 조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공군, 군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성폭력 범죄다라는 것들을 이미 다 파악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군에서, 공군사령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서면 형식의 보고서에는 그냥 단순 사망사건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중사 사망 보고에서 누가 중요한 사실을 누락시킨 걸까? 인사사령부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서는 어떻게 되셨는지 조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님께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고요. 오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군 군사경찰에서 그러면 처음에 보고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사안들을 저희가 얘기 드릴 수가 없고요. 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사건 보고책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곳, 바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었습니다. 5월 23일 날 공군본부 경찰단장이 조사본부장한테 허위 보고를 해요. 뭐냐면 이 중사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빼고 변사보고를 한다고요. 이 중사 사망 이렇게만 공군본부 경찰단장이 4번에 걸쳐서 푸시했다네요. 실무자한테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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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나 안 들으니까 말을 어이없는 짓이잖아요. 이 중사 죽음 이후에도 군은 진실을 찾기보다 감축이 급급했습니다. 공군본부라든지 공군참모촌장이라든지 모든 고위급 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군기예요.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깊이하고 알면서도 방치해버리고 방조해버리고 시시하는 경우가 타의 다수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제가 그 근무하면서 해결됐다는 내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군에서는 자정 능력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사건이 나면 좀 지나면 잊혀질 것이다.